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후 약방문이란 이야기처럼 어떤 일이 벌써 지나고 난 다음에 허둥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래도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와 같은 그런 전년병 예방에 필수적인 도구나 수단은 조금 더 신중하게 미리 미리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한 사태가 터졌을 때 가정차원에서 가장 차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일회용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를 함께 좀 넉넉하게 준비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채 미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한 폐렴 사태를 강 건너 불같은 사건으로 보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스크 부족입니다 하루에 1100만 개씩 국내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던 마스크가 4000원 이상이 값이 뛰고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한 달 동안 마스크의 중국 수출 물량이 100배 정도 폭증했습니다 당연히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부족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허둥대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0시를 기해서 마스크 판매 업체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수출할 수 없고 그리고 마스크의 판매 업장 역시 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번져가는 대구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건물을 몇 번 정도 돌아야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서서 기다리는 걸 보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서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긴 줄을 선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의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를 제때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분통을 터뜨리기 일수입니다 그들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마스크 수급 하나 제대로 조절을 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40세가 되는 경기도 가천에 사는 주부 인모시 같은 경우는 동네에 확진자가 나와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슈퍼를 갔지만 물량이 없어서 슈퍼를 해서 구입할 수 없었고 그것도 기다리다가 한 장에 천 원이면 살 거를 5천 원씩 주고 마스크 10장을 구입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 인천공항에 출국하는 중국인들은 몇 박스씩 마스크를 갈고 가는데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왜 취하지 않는가? 이렇게 화를 벌컥 내게 됩니다 마스크 부족에 분통을 터뜨리는 소리에 화살짝 놀란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 조치 태스크 볼스웨이를 만들어서 27일부터 공적 판매체인 전국의 약국이라든지 지역 농협 그리고 우체국 등에서 한 명당 최대 5개씩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한국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정부 조직이 기대한 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외침과 같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사례가 비교적 좀 드뭅니다 마스크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많은 그런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당분간은 공병호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의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방 차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출을 삼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을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개인 위생에 대해서 특별하게 노력하셔야 되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들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무서운 것은 잠복 상태에서 환자 자신조차도 병에 대한 자각정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한 자각정세가 없는 상태에서 잠복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움직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원균을 퍼뜨리는 바이러스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보고가 됐습니다 2월 6일 날 중국의 차이망 등 중국 매체는 61세의 확진자 바로 근처에서 단 15초 만에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그냥 물건을 사러 갔던 남성이 확진자가 된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마스크를 끼지 않은 탓에 모르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잠시 지나치다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면 정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보균자를 통한 전염병 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감염이 상당 기간 동안 번져나가는 것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이번 우한 폐렴을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허둥대는 정부를 보는 마음은 좀 착잡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이 자신과 가족을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길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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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